마지막 현안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공항 이야기입니다. 도민 의견 수렴이 모두 끝났습니다. 국토부의 이 의견을 전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6월 한 달간 정리하고 대략 6월 말쯤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이 부분입니다. 이에 대한 입장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도민 경청회에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소득은 좀 적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의견 수렴 건수가 한 1500건 됐고 또 도민 경청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 그리고 이번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, 분석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. 그래서 내용은 있거든요. 그래서 뻔한 스토리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경청회장에서 이렇게 오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 있게 좀 봤던 건 뭐냐면 찬성축의 주장, 반대축의 주장, 무엇이 대립되는지 그 대립되는 그 쟁점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. 좀 이 점이 저는 경청회의 의미가 있었고요. 좀 그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도민의견 재립적이, 제주도의견 제출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도 약간 그 속에서 약간 유추해 볼 수는 좀 있겠다 생각합니다. 그 쟁점들을 어떻게 그럼 조정해 나갈 것인가 뭐 쟁점 토론회를 한 번 더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 없이 원래 원적이 제주도지사가 원래 밝혔던 대로 가감없이 그냥 의견을 그대로 제출할 것인가 좀 이것에 고민이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. 물론 제주도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보겠다. 어떤 식으로 제출할 것인지 이거는 내용을 어떻게 하나로 총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분류 방법이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뭔가 이번 제주도 의견 제출 방법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좀 최종적으로 6월에 어떤 좀 결단을 내릴지 이게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. 길고 길었던 제2공항 문제가 이제 한 부분이지만 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참 아쉬웠던 부분은 경청회가 과연 필요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필요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찬반의 의견이 의견을 이제 정확히 보여주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걸 갖고 오히려 더 갈등을 더 갈등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의견이 접수된 게 1500여 건이 되지만 거의 80% 이상이 찬반 이러면 과연 이 긴 기간 동안 이제 도민의 시간이 제주도의 시간이 왔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줬다고 했는데 이제 제주도가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. 검증을 하겠다.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될 시간이 왔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. 의견을 전달하는 거 그냥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면 그냥 온라인에 있는 거 그냥 줘버리면 돼요. 또 경청회에 녹화한 거 줘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지사가 얘기했던 제주도가 검증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못하면 못하겠다. 정확히 밝혀줘야지 그냥 또 시간 흘러가서 이런 의견들이었다. 나오는 얘기가 의견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. 그 방식을 왜 고민을 합니까? 다 의견 전달이 있다. 직접 와서 듣고 갖고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진짜 정확하게 제2공항에 검증을 할 거면 검증을 하고 입장을 정확히 수렴을 해서 자기들의 입장. 제주도민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다르더라도 제주도의 입장은 이거다. 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우영훈 지사 그 행보를 보면 시민사회단체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한 여러 번 이렇게 좀 접촉도 좀 했고 또 하나는 주민 투표 실시 요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면담도 이렇게 좀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제주도 의견을 만드는 그 과정에 아마 별도로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주민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그대로 그 주민 투표 실시를 제주도 입장으로 올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형태로 해서 올려보낼 것인지 이 문제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제기됐던 이혹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 검증의 문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제주도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올려보내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민선 8기 도정 출범 그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오 지사가 수없이 얘기했던 실용적 접근 방법에 의한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도대체 언제 할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 네 네 감사합니다.